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카고 오토쇼에서 하이브리드 소형 SUV 니로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. 니로는 호랑이 코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위로 올라간 헤드램프가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기아차는 전했습니다. 전기모터가 장착된 니로는 최고 출력이 43.5마력이며 연비는 리터당 21.5km 이릅니다. 차명인 니로는 친환경 기술력을 연상시키는 이어 제로와 친환경 모델 위상을 상징하는 히어로를 합성했습니다.